이리 와! 복순아! 언니! 놀랬어! 놀랬어! 놀랬어? 시끄러워! 아니 아직 목줄 풀렸어! 언니 언니! 복순아 언니! 언니잖아! 언니지! 언니한테 담비 냄새 나지? 복순이 크지? 어? 뭐야? 엄마가! 어? 이거 우리 촬영하자! 안녕히 계세요! 엄마! 왜 지져! 왜 지져! 진짜 영양제보다 크다! 아 그래요? 응! 놈이 집에 와가지고 왜 지져! 언니 언니! 이거 언니지! 어쩌라고! 조용히 해 봐! 동생 동생! 무서워 무서운가! 동생 동생!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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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어! 좀 있으면 괜찮아! 어! 좀 있으면 괜찮아! 지금 낯설어서 그래! 어! 낯설지! 낯설지! 응! 괜찮아! 어! 얘 뭐해? 얘 계속 근데 복순이 쳐다보는 냄새! 아 진짜? 냄새 맡아! 냄새 맡아! 적응해! 근데 담비 쫄았어! 담비 쫄았어! 담비 여자야 남자야! 봐봐! 봐봐! 봐봐 너! 남자 같은데? 봐봐 너가! 여자네! 어! 흐하! 아니 소연이가 남자인줄 알았대! 그 수비야는 뭐지? 우리 그서... 난 여태껏 담비 누가 알았어! 여자잖아! 여자야! 흐하! 흐하! 아니 소연이가 남자인줄 알았대! 그 수비야는 뭐지? 우리 그서... 난 여태껏 담비 누가 알았어! 여자잖아 여자잖아! 담비야 언니꺼 뺏어! 응! 괜찮아! 혼자 혼자 뺏어! 응! 응! 따라다녀! 계속 뺑글뺑글 졸아! 계속 뺑글뺑글 졸아! 응! 계속 뺑글뺑글 졸아! 계속 뺑글뺑글 졸아! 엄마를 그냥 다 같이! 응! 그러게! 엄마? 응! 계속 따라다녀! 귀여워! 귀여워! 야 복순아야! 동생 할 때 눈길 좀 줘라! 응! 응! 계속 따라다다다다! 응! 넌 모성애가 없어! 복순이 저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하하하! 이렇게 리젓하게 됐어? 벌써 쫄깃쫄살려! 관심 없어? 복순아! 관심 없어? 복순이 지금 좀 저거 한 번 봐! 응! 또 온다 또 온다! 동생 온다! 복순이 왜 그래? 응! 응! 큰일났어! 하하하! 아오! 놀자! 놀자! 언니 놀자! 어? 귀찮아 안 나! 채원야! 되게 쎄쎄 갔다! 너무 귀여워! 놀아줘! 동생이랑 앞으로 자주 놀거야! 같이 놀려다닐거야! 맞아! 너 나 안 차려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여왕 치는 거다 도와줘요 2015년 그러니까! 약간 도와가 가는 거야 빅키로 빅키오 어? 아 단비는 덕순이랑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예 되게 열심히 따라다닌 진짜 엄청 열심히 따라다닌다 신아, 동네인 같고 무슨 조만한 때가 있었어 가까워질 수 없는 복숭이들 이렇게 애기는 처음 봐? 많이 봤어? 아니, 이렇게 작은 복숭이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치 복숭이들 데려왔을 때 복숭이들한테 찌찌 달라고 그래 진짜 엄마 편향을 쓰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근데 뭐? 잘 치우는 것 같아 진정해, 진정해 복숭아, 동생 좀 놀아줘 복숭아, 똥무져 복숭이 똥무생 한빈 지금 다 알면서 피해서 놓은 거야 지금 신났네 심지어? 맞어? 오 야생 이거 아까 부순이 안 먹었어? 응 안 먹어, 너가 한 번 줘봐 부순이는 비싼 거만 먹거든 그니까 이거는 시골에서 온 거라서 보급형 간식 잘 안 먹어 왜 담비 환장해 하나만 줘 하나만 아마 저건 먹을걸? 저 약관? 약관 사람 먹지 아니 얼굴을 찍지 말고 얼굴 그냥 내보내려고 얼굴 그냥 내보내죠 뭐 담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울 건지 자, 얘기해주세요 막상 카메라 갖다 드리니까 막상 카메라 갖다 드리니까 쑥스럽지 우리 담비는 복순이만큼만 커졌으면 좋겠어 진도 믹스를 입양했다는 소식에 제가 한걸음에 왔습니다 자, 애기 때 딱 요맘때 제가 해야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사진이랑 동영상을 무조건 하루에 그냥 하루 종일 찍으세요 찍을 수 있을 때 왜냐면 이 시기는 진짜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나도 애기 때 되게 많이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진이랑 동영상을 엄청 많이 찍어놔야 돼 이거 진짜 금방 지나가 이 시기는 근데 복순이는 계속 계속 관심이 없을 거 같아 맞아 그치? 그냥 계속 또 지내다 보면은 온다 온다 괜찮아질걸? 온다 온다 너무 커졌어 지내다 보면 괜찮을 거 같아 그치? 아예 안 둬 일부러 안 쳐다봐 일부러 외만 안 둬 어 이 안 굴러고 외만 ㅋㅋㅋㅋㅋ 복순아 일부러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라가 언니 따라가 응 복순이는 이거에만 관심있죠? 응 복순이는 이거에만 관심있죠? 응 아 귀여워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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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어 어 저 장난감 사준 보람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되게 잘 갖고 온다 응 아오 우리 담배 잘한다 눈치가 있어 얘가 응 얘 눈치가 없어가지고 응 응 혼자 진짜 잘 노네요 응 간직 섞여주라고 혼자 어 안돼 아 잠깐만 어 저거 진짜 나뭇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 짐이 남아가질 않겠어 아 이런거 저런 나무 되게 좋아해 네 나 물었어 이것도 다 물어 뜯니까 우리야 다 나무네? 그러고 보니까 엄마 취향이 나네 나무 되게 저런 의자 같은 거 다 물어 뜯는다 이제 만질만 나지? 난 복순이의 몸매에 대해서 난 좀 자부심이 있거든 내가 많은 부분 산책을 그만큼 많이 시켜서 고기도 많이 먹는데 얼굴도 약간 보디빌더들 지방에 쪽 빠지는 아 약간 시즌기 때 세지방률 따로 딱 몸 만들었을 때 한찬때 아 약간 담대 보이고 딱 그런 스타일의 얼굴상이야 은후야 공주 스타일이지 여자 보디빌더도 여자 보디빌더도 수분까지 쫙 더 멋있지 그치 여자 보디빌더도 더 멋있지 복순이가 또 어떨 때 찍으면 그냥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또 막 햇빛 나는 데서 찍으면 몸이 쫙쫙 갈라지고 맞아 맞아 그렇게 깜짝 놀랐어 생각보다 근육 지지 내가 뭔가 엄격해 보이잖아 얼굴이 딱 아 그래? 식단 조절 철저하게 하는 그렇지요 자기관리 잘해보여? 응 아까 먹는거 조절 잘한다고 응 그쵸 입맛 안가운거 탄수화물 잘 안먹는거 먹을거라고 다 먹지않아 왜 나 따라다녀 나 찍히기 싫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담비는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순이 좀 적응한거같은게 좀 떴다 복순아 삑삑이 어딨어? 삑삑이 복순이가 또 환장하지 삑삑이 되게 좋아해 삑삑이 환장하지 가자 담비야 우리 갈게 담비야 복순이 언니 간대 복순이 인사해가지 안녕 복순아 인사해 아까가 딱이었는데 그치? 복순 안녕 가자 복순 안녕 담비야 어머 봤어? 방금 인사했어 담비야 안녕 담비야 안녕 가자